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케토제닉 다이어트란 무엇일까요 그 어원을 한번 살펴보자면 케톤 즉 케톤을 제닉 제네시스 즉 생성하는 그런 식단입니다 우리 몸에서 케톤을 생성하는 그런 식사요법 식이요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케톤을 생성하고 있는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하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케토시스 또는 케토제네시스 상태 즉 지방을 태워서 케톤을 생성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일반식을 할 때는 주로 탄수화물을 주에너지원으로 태우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엔진을 탄수화물, 보조엔진을 지방 이렇게 태우고 있었는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주엔진으로 사용하고 탄수화물을 보조엔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몸의 주연료가 바뀌게 되는 것은 약 며칠에서 몇 주까지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순탄수화물 20g에서 100g 정도 수준으로 수일간 유지하거나 혹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 케토시스 상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걱정을 하십니다 TV 채널들에서 뇌의 유일한 연료가 포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우리 몸을 비정상적으로 뇌가 퇴아되도록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톤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우리 중추신경계에 특히 뇌에서 포도당을 포함하여 주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할 때 그 모유의 지방의 약 10%가 MC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는 태어난 지 약 12시간 만에 케토시스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에는 음식의 저장이 용이하지 않았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간호적 단식도 계속해서 진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누이티족은 이러한 식단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물성 지방은 그들의 긴 수렵 여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을 준다는 점에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실제로 유의미한 그런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즉각적으로 우리 혈액의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 혈당이 오르게 되고요 우리 몸은 포도당을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주 엔진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식을 할 때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분해돼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빠르게 꺼트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현재 일반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총 3단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이에 영달아서 인슐린 수치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추신경계 즉 뇌나 척수의 에너지원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 글루카곤은 간과 근육 속에 있는 호두당 복합체인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우리 몸속에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1단계고요 자 2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역시나 글루카곤은 부족해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쌓인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조엔진인 지방엔진을 더 활발히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로 우리 몸속에 글리코겐이 다 고갈돼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혈당이 없게 되면 뇌나 척수, 중추신경계의 에너지원이 아주 부족하게 됩니다 뇌에게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가는 지방을 수용성 에너지원인 케톤체로 변환시켜서 우리 뇌와 중추신경계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 그리고 우리 몸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잘 적응하게 되면 되게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대부분 우리 몸속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인데요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케톤을 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어서 살이 쭉쭉쭉쭉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겠죠 게다가 혈당의 변화가 적게 되면 인슐린의 변화도 되게 적게 되고요 호르몬의 등락이 줄어들어서 안정적인 기분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에게 탄수화물에 대한 휴식기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되게 높았던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격려가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다양한 당화 혈색소라든지 혈당 수치라든지 이런 건강상의 지표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박테리아의 주먹이인 탄수화물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염증 수준도 굉장히 내려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던 포도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괴롭게 하던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보다 우리가 더 또렷하게 집중할 수 있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주변 지인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런 대부분의 상황을 겪고 아 정말 좋은 다이어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권장을 해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개념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의사분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장점이 알려지고 그 근간에 이러한 탄탄한 과학적 사실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많은 의사분들도 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하고 임상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가이드 영상을 꾸준히 참고하셔가지고 차근차근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적응해 나가시다 보면 활기찬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질병이 혹시 있으시다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병원 혹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의사분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